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에 따라 대구 경북의 5개 의대 정원인 209명이나 늘어나게 구했는데 차이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는 집단 행동을 반대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의료 개혁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김동은 개명대학교 동산병원 교수 지역 의료 붕괴 필수 의료 붕괴 모두 의료를 시장에 맡겨서 생긴 시장 실패로 인해서 생긴 것이거든요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다든지 공공의대를 세워서 300에서 500명의 공공의사를 매년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요 빈수레가 요란한 법인데 지역의 의료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속이 꽉 찬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